문 열렸어 그런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이쁘다 그쵸? 우리 가게 차랑 다려놔 우리 가게 코 훨씬 지하 우리 가게 코는 연하이 더 오? 대박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네 와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오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박수 워싱이도 하자 너무 Martina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준 수 있음 네네네네네 선택이 너무 잘 안 나 더 잘 안 나 좋군 잘 안내 1년도 어떻게 했다. 응. 1년마다 좀 시내로운 기분이 좋네. 그렇지. 4단 맛 올리는 거. 보자. 이 4개 올리네. 아 맞다. 이건 돌이라고 했어. 이건 거는 거고. 그냥 카메단 이건가? 네코단. 몰라. 이렇게 4개겠지? 소원의 돌. 맞네. 이렇게 4개겠지. 이것도 4개. 재밌겠다. 하자. 밤에 할래? 아니면 지금 할래? 6시쯤. 해야 지자마자 하자. 해야 지자마자? 그럼 먼저 술부터 먹을까? 그럴까? 1차로. 술마시고 할까? 술마시고 할까? 약간 바람 좀 쐬겸. 어 술마시고 하자. 지도 봐봐. 거기 적혀있어. 그 수첩. 아 수첩이네. 그 카드. 카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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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이다. 이거 보는 거야. 이거 써야돼. 헐 여기 뭐 쓰는데? 어쩌네. 쓰고 올까 어디로? 맞네. 맞네. 써야되구나. 쓰고 오자. 다시 턴 턴 턴. 도망칠. 알겠지? 다시 턴퍼를 턴퍼를 끝. 헤리퍼를 끝. 칼국장 은실 제일 초기.. 얘 걸리겠나? 화이팅! 됐어? 어? 우리 굴이 반대로 갔는데? 아뇨, 됐어, 됐어. 잘 보이게 내가 준비해야겠다. 이야, 멋네. 대박. 완전 잘해. 멋있는데? 멋있는데? 와, 너무 이쁘다. 어디에? 언제까지 하지? 아홉시까지네. 라스트 오더, 여덟시 밤. 오, 차즈케. 뭐야? 맛있겠다, 맥랑오 차즈케. 아니야. 나 저거 맛있어 보여. 아, 거의 다니까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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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느낌이잖아. 좋은데? 어? 좋은데? 이제 보이네. 이거? 어. 아, 근데 진짜 밤이 이쁘네. 밤이 이쁘다니까. 밤이 훨씬 이쁘네. 이제 사봐봐, 이창 찍자. 엄마야. 제일이 얼굴 나왔어. 내 코다. 고양이 올리는 거. 고양이 올리는 거. 고양이. 에이, 엄청 많이 왔네. 사람들이. 대박. 아, 안 보여. 됐다, 저거 우리 거야. 대박, 어느 이? 이건 우리 거야? 친하게. 귀여워. 귀여워. 잘 어울렸네. 어. 아, 근데 진짜 많이 올랐다. 나 제발 귀신 찍혀있는 거 아니야? 대박. 우리 거야. 우리. 자, 기도해. 우리 고양이. 가자. 그 와중에 꽃잎이 이쁘네. 이 감성적인, 이 감성적인 느낌. 이 감성적인, 이 감성적인 느낌. 어, 조심해. 휴가 바꿀래? 아니, 괜찮아. 진짜 이건 영상이 안 당겨. 안 당겨. 어떻게 하다 올 수 있을까? 안 당겨요. 안 당겨요. 안 당겨요. 아, 이거 좀 쉬는 거지. 그래도. 그 일로 내려가지 않을까? 거리가 어렵네 제일 은신 946일째 그 뒤는 잊지 않겠다 가자 찾았어? 찾았어 진짜? 어딨대? 신난 발걸음 총총총총 뭐야 신난 발걸음 여기 뭐한대요? 정화된다 정화된다고? 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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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띄게 나오자 대박 이 가벼운 다 지은이 다 대다 커플들이다 근데 맞지? 그니까 여기 위에도 있어 돌들이 아 옆에 있는 돌들이 많아 대박 나중에는 이 의자나 여기 다 차는 거 아이가? 그래서 이거 재밌네 이거 고기 많이 끓여요 숙주 이 냉동 쓰나보다 갈 수 아니다 오코노미야키 나는 오코노미야키 먼저 continente jem 숙주 김 깨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식사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여기 고양이로 태어나는 건 괜찮은 것 같다. 맛있어? 어때?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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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물어? 물어. 물어. 물어달라는 거 아이가? 그런 것 같은데. 왜 참으냐면 얘 위로 뛰어 돌 것 같아. 그 떠먹는 거 바로. 간에서 불닭이 붙어있는데? 응. 그 같이 밑에 같이 해서 떠먹는 거. 섞어 먹어도 되고. 양아는 야골야. 아 진짜? 맛있겠다. 신나. 맛있다. 맛있다. 어디 가지? 대림주. 중국 차이나타운. 그 사람이 미쳤어. 이거 차이나타운 가려고? 응? 차이나타운 가려고 가면 가자고. 뭐 가고 되고 안 가고 되고. 아니야. 이게 너무 좋아. 아니야? 장원주스 꼭 먹었네. 아 이건 너무 달아가지고. 주소 먹고. 주소 먹고. 주소 먹고. 재밌었다 니즈머리. 잘 있어라 니즈머리. 잘 있어라 니즈머리. 하하하하 아멘. 네.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